안녕하세요. 추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아, 주말. 네, 지금 누워서 방송을 다시 들으세요. 아니면 어디 나가 계세요. 이게 주말 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쉬자라는 의미는 같거든요. 자, 주말을 보내시는 법, 맞이하는 법. 재미있게 유형별로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굼벵이 형. 게을러 타신 거죠. 이 분들은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면 소파에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마요. 오늘은 뭐하지? 다 붙어 놓은 자기만. 또, 두번째는 공사 남아요. 주말만 다른 집에 안 붙어있죠. 또, 이런 분들은 지인들, 돌잔치, 저런 시다. 다 찾아다니시고, 또 이제 뒤풀이하다면 시간 다가가고 그렇게 주말을 타버리시는거죠 좋죠 뭐 세번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형입니다 새벽부터 사라지는 우리 남편들 얘기죠 조기축구회 산악회 낚시 주말이 제일 바빠요 아래들이 외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이 뭔데 형 요거는 그냥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러시는 분들이죠 주말이 있었나? 뭐죠? 저한테 택시에 뭐 시키셔야 되는데 또 뭐 있으나 없으나 늘 가게 열어야 되는 우리 사장님 네 네 오늘 주말은 신경쓰는거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는 뭐 주말에도 저희랑 함께하시면 뭐 재밌게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살짝 뭉덩을 수 있고 아 그렇죠 그거 있죠 예 비켜갈 수 없죠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와 함께 주말을 함께해 주시죠 정말 정곡은 보이고 오 remembering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거 맞아요? aczy Alpha 이거 말 나이 놀리신 거잖아 나만은 상담습니다 나만은 상담습니다 사랑할 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뿐이었나 당신은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이 남아있는 눈물이 눈물을 감시한 수많은 눈물이 어두운 밤 안으로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벗어날 때처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 강렬이 심하게 내 사용한 거로 알려주셔서 내 사용한 바이러스 내 사용해야 해 내 사용한 스킬 내 사용한 건 내 사용한 거로 알려주셔서 나 이계를 적은 철새를 붙여놔 다시 일요일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마음은 그냥 그 일요일에 나는 건 이가 갖고 있잖아요 네 박수님 한번 즐겨보시고요 또 혹시 피로 못 푸신 분들께 올렸을게요 그죠? 네 잠시 우리 지라시 선데이 클로아 오예 디제이 홈 디제이 혈아 우리 청취자 디제이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잠시 광고 전해드리고 부탁드릴게요 진짜 살 때는 장기랜턱카 SK 똑똑한 장기랜턱카 똑똑한 가격 주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랜턱카 꼭 리뷰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룬턱에 있어 SK 똑똑한 장기랜턱카 안녕하세요 가그린모델 김내원입니다 잇몸병은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잇몸병의 원인인 체균을 없애는 것 잇몸질한 원인균까지 99.9% 액상이라 빠르게 잇몸을 초기부터 확 잇몸가그린 건가 락국에서 인천하여 도착해 2018년 14년 15년 14일 도착해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할 생각입니다 군밋돌 도착을 끊기 시작했음 0! 준비하실 것입니다 voru 안전해 전기기기기기기 을전히 11월 선착순 최대 10% 한대, 주도이온 도끼 도착까지! 예, 특별한 수행을 하던 만큼 카페인한 겨울, 준비하세요. 11월 출고보기 고청, 일부모델 행정, 기아자동차. 투자고사 참여기를 위한 전문은? 30대 직장인 남편이 어제 매수할 전문은? 지금 삼성증권 투자원정대, 물어보세요. 내일과 증권 모바일에서 만나면 삼성증권 투자원정대. 어머, 소공투자 전문? 기여 3000만원, 기호 7479347! 12월 23일까지, 선공공공진경입니다. 똭 부러지는 고객발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와 통화, 매워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매니저. KT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광돈 경옥고, 3대 명량 경옥고를 동의보감 처방 그대로 120시간 달여내어 귀하게 한 달에 3천 분께만 허락되면 그 귀한 힘을 안고 보세요 대몽의 예산까지 만들 때 관동 경옥고 웰 웰 웰 웰 웰 웰 웰 메이드 카즈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 메이드 카즈요 청와도 가득가득 국민의 집은 웰 웰 웰 웰 웰 웰 웰 웰 웰 메이드 카즈요 웰 웰 웰 웰 웰 웰 웰 메이드 카즈요 국민의 옷집 웰 메이드 김성광입니다. 어떤 창에 사세요? 저는 에이스에 삽니다. 에이스빈동은 창밖에 아름다운 분께 에이스빈동만의 편안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창문이랑, 허비도 만나겠죠? 좋은 자리, 좋은 지를 바랍니다. 에이스웅크. 에이스웅크. 세상 사는 이야기 한 주간 소개 못해둔 사연과 신청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대기운 힘이 벌어진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임초안에서 임초안입니다. 임초안에서 임초안 교환. 임초안 교환. 임초안 교환. 임초안. 심장을 함께 잘 배워보겠습니다. 스물아홉 시간을 가야되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재미있게 시간부터 중국 어디를 가도 잘 느끼는 MBC 린이가 있어서 여기가 멈춘지 않으니까, 잠시 찾아뵙니다. 항상 도착합니다. 저 유라시패입니다. 잠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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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유로그에서 친정했을 때, 진짜 아침에 너무 너무 늦게 눈물이 나네요. 진짜 그 감격스러우지 않았네. 고맙습니다. 네, 21시간 정도 2시간이 새끼러울 것 같죠. 네, 잘 다녀오십시오. 3370님이 보내주신 사연. 어제가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청도에 있는 친정에 내려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이 있는 대구에 막 도착하려는 찰나 짐가방을 친정에 두고 왔다는 것을 그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못 남기고 또 우리 가족을 받아들여 나갔다고 하던데 그 목에 뭐, 부분이 한 번 더. 다시 청도에 내려갑니다. 기왕 뭐 가야하는 거 집으로 다녀올게요. 주장이 엄마 계신다니까. 또 어디 올라가려고?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네, 잘하는게요. 네, 네, 네. 책 정리하기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은 책하고 거리가 궁금하더군요. 저 역시 책을 가까이 하진 않는데. 우리도 우리 애들에게 절을 사갔나 봅시다 아빠가 책 정리 금방 해둘테니깐 오늘 뇌 시설 다 찍어놔 퇴카 춤춰라 춤춰라